반갑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호스다 그리고 너스닥의 차트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에너지 응축이 정말로 오래되고 있죠. 에너지를 정말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도에 아주 대상승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실적도 계속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죠. 깜짝 실적을 냈는데 주가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에너지를 강력하게 응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때가 되면 우상향이 아주 강력하게 대폭발을 하게 될 겁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별다른 악재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셀트리온이 계속 급증하는 그런 실적 성장에 대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램시멀스시 미군기록 특허로 안전적 수익 장출할 거다. 이런 부분과 배그절만 국내 출시했고 그리고 내년도 유플라이마 7월달부터 진행이 출시가 되죠. 내부거래 중에서 셀트리온이 제일 크다. 셀트리온 쪽에서는 헬스케어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크게 푸닥거리에서 분식회가 어쩌고 다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증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일자리라는 부분이 미국의 일자리 상황이 상당히 잘 나왔죠. 일자리 지표가 고용 지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미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보다 아주 좋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해야지 인플레이션 부분이 더 빨리 해결이 될 텐데 노동시장이 일자리 여전히 뜨겁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거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부분 때문에 낮게 시작을 했죠. 그렇지만 파워로 의장에 속도 조절하는 부분에 상당히 힘이 실리고 있죠. 낮게 시작했지만 적금에서 계속 유입이 되면서 다운은 플러스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0.1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 폭락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코스피가 1.84% 하락을 했고 코스닥이 1%나 하락을 했죠. 나스닥이 3%나 4.4%나 올라섰을 때 이 나스닥이 4.4% 올라섰을 때 우리 증시는 그 다음날 반영이 되죠. 요날 하고 그 다음날 반영되는데 1.5% 올랐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코스닥이 1.5% 올랐는데 코스피는 1%도 못 올랐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코스닥 1% 하락했죠. 1.5% 오르고 1% 하락했으니까 결과적으로 0.5% 올라있습니다. 여기 나스닥을 보면 4.4% 오르고 그 다음에 0.13% 오르고 0.18% 내렸으니까 두 개 그냥 날려버리면 4.5% 정도 올라있다. 여기 우리나라는 0.5% 올라있죠. 4%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축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차이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4%면 꽤 큰 차이이죠. 큰 차이가 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셀티린 헬스케어로 보시면 지수가 그래도 좀 하락하다가 버티고 이런 모습을 코스닥은 보였는데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못 나올 때 못 나오고 내릴 때 내리고 했지만 얘는 계속 추세를 반등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릴 때 더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대비해서도 비슷하게 흘러가긴 했지만 위치가 더 낮죠. 코스닥하고 셀티린 헬스케어의 주가 흐름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올랐을 때는 시원하게 못 올라가고 오르는 척하는 모습 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횡보조 좀 비슷하게 가는 동안에 얘는 계속 좀 하락으로 내려와 있죠. 위치도 지수보다도 좀 밑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죠. 셀티린 그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많이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셀티린 헬스케어 다 똑같으니까 헬스케어로 이렇게 보시면 거의 2년 동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죠. 오르면 내리고 하지만 올라서는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다시 제자리 걸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이상 에너지가 농축이 된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 해서 정말 많이 더 내렸습니다. 2년째 초장 중이죠. 2년째 1년 내내 내리고 1년 동안에는 계속 횡보입니다. 지금 12월 달인가 계속 이제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았죠. 실적은 아주 잘 나왔죠. 내년도 실적은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누구나 예측 가능합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다. 이렇게 될 만한 지금 셀트리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지금 하는 상황 점유율 계속 올려가고 있고 그리고 유플라이마 100여절마 출시가 되고 내년 하반기에 또 미국에서 램스마스시 신약으로 출시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적 매출과 영업이 성장도 충분히 예상이 되고 그리고 그 후에도 그 후년에도 아주 강력한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 라는 부분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죠.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주가는 정말로 많이 거꾸로 내려와 있고 행보도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을 해서 지금 하락 추세가 꽤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주봉을 받아 정말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쌓여 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셀트리온 그룹은 성장성 부분이 어떻게 꺾일 이유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캔서문시아시라든지 이런 새로운 법안들이 셀트리온 주가를 크게 끌어올려줄 주가라기보다는 실적이라는 부분 성장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주는 그런 새로운 법안들이 계속 나왔죠.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 주가는 많이도 내렸고 1년 가까이 박스를 만들면서 에너지가 아직 모여있는 상태죠.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이제 때가 되면 추세는 아주 강력하게 올라설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렇게 오래 남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아주 빠르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속도 조절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일자리 지수가 아주 잘 나왔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 부분들이 글로벌 빅테크들 전부다 채용을 줄이겠다. 그리고 해고를 많이 하고 있죠. 채용 줄이고 해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자리 데이터는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가 점점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은 점점 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 언론 플레이로 나오는 소식들 보면 아주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죠. 보통 이렇게 바다권에서 방향을 트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때 언론에서 나오는 소식들은 정말로 어두운 소식들을 쏟아 냅니다. 아주 어두운 소식들을 쏟아 냈는데 그런 소식들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보통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나와도 결국은 주가는 이제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라고 하면 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추세는 아주 강력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2년 동안에 정말 조정하는 그런 아주 지겹고 긴 힘든 시간이었고 이제 2023년도 정도 되면 증시는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방향을 위로 아주 강력하게 잡아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중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은 아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상승 추세 흐름에 소외되는 그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낙폭도 엄청나기 때문에 바이오가 한번 뜰 때 됐습니다.